RTP 힐패드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존 걸창을 빼고 힐패드를 꺼냅니다. 칩락백에서 꺼내고 보호필름을 떼어냅니다. 힐패드를 착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앞뒤가 똑같아요.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다가 먼저 착용을 한 다음에 먼저 놓고 힐패드를 깔창에 놓고서는 일단 넣는 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힐패드를 안에다가 손에 물을 묻히면 힐패드가 안 묻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착용을 할 수 있어요. 지금 차례를 잡고 기존 걸창을 다시 넣어주면 돼요. 힐패드와 장那个 사이드는 그리고 태어뜨린 고정에 살고 있는 fallen고 대파는병을 마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따라서 힐패드를 닫고 신용하실 수 있습니다.